나 프로 임신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임신을 프로처럼 하겠다고 이런 건 아니겠죠? 나 프로라는 이름은 자연적인이라는 뜻의 내추럴과 가임력이라는 뜻의 프로크리에티브가 합쳐져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하게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입니다. 이게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.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왜 나는? 결과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를 못하세요. 그 모든 과정이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나포리 임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린 반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